9번 보시면 사람의 특정 형질은 상염색체에 있는 3쌍의 대립 유전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포인트가 뭐였어 이거? 상염색체 있는. 상염색체 줄치고 별표를 쳐놨었어야 됩니다. 상염색체라고 하는 얘기를 딱 보고 DNA값이 나오면 그 개체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그림은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될 때 나타나는 세포 1, 2, 3, 4. 또 이제 옆에 표는 그 기억내는 디귿 1인데 이 애들이 1, 2, 3, 4 중에 하나씩이야. 그래서 이제 매치를 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지원기 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될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쌤하고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지원기 분열 과정 중에 여러 세포의 주제 거고요. 이 주제와 대비되는 게 한계체의 여러 세포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지? 그거를 꼼꼼하게 잘 나누셔야 됩니다. 오케이. 한계체의 여러 세포야. 그럼 이제 지원 M1, M2 생식이라고 글씨를 쓰고 출발하자고 했었고 지원기 분열 과정 중에 여러 세포야라고 하면 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해서 풀어도 되고 쌤이 이제 시험장에서는 실수를 조금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정확하게 푸는 게 좋으니까 몇 개 안 된 동그라미 그려놓고 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다. 라고도 했었고. 어찌 됐건 여러분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부터 한번 예상을 해볼게. 예상 분석을 해볼게. 예상이 아니라 분석을 합니다. 보시면 이 세포에 라지 D가 있어요. 그럼 이 개체는 라지 D가 있는 거죠. 라지가 없어요. 그럼 스몰 2가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상염색체는요. 남자건 여자건 N이건 E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며. 그치? 그럼 상염색체. 라지 2나 스몰 2가 얹어져 있는 상염색체가 들어갈 수 있어야죠. 저 세포에. 근데 라지가 없어. 그럼 스몰 2가 있는 상염색체가 들어 있는 거지. 그래서 상이라고 나오면 줄치고 별표 치자라고 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라지가 없으면 스몰 2가 있어요. 근데 라지 F는 있으니까 1번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라지 D, 스몰 2, 라지 F를 갖는 개체구나. 요건.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라지 D만 있네. 그럼 라지 D. 라지 D가 없으니까 스몰 2. 라지 F 없으니까 스몰 F. 그치? 라지 D, 스몰 2, 스몰 F로 이렇게 제가 갖는구나. 옆에 보시면 라지 D. 그냥 같게 이제 말 쭉 할게. 스몰 2, 라지 F를 갖는구나. 그 옆에 보시면 라지 D가 없어. 스몰 D, 스몰 2, 라지 F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봐봐. 상에 있는데 있다가 없다가. 그죠? 있다가 없다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건 이형접합이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편안하게 쓰면 라지 D, 스몰 D. 라지 F, 스몰 F. 그 다음에 라지는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근데 스몰 2는 확실히 있죠. 저렇게 유전자 섹터를 먼저 정해볼 수 있잖아. 그치? 이거 표 보자마자, 저 그림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핵상 파악하기라고 했었고 이 애들은 애매해. 왜냐하면 저게 M1인지 M2인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다이렉트 1로 갑니다. 왜 1로 가냐면 샘이랑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라도, 저 개체 갖는 유전자 중에 하나라도 안 가지는 세포는 핵상의 N이다라는 게 있었죠? 없어. 그럼 핵상 얼마야? N이지 뭐. 근데 상대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어디 거야? 이건 생식 세포 시기 거지 뭐. 됐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알 수 없고요. 여기 보시면 라지 D를 갖는 개체인데 라지 D가 없어요. 그럼 핵상 얼마야? N이지 뭐. DNA 상대가 얼마야? 2. 그럼 N짜리인데 E가 있으니까 얘는 M2 시젠인 거지 뭐. 그쵸? 그리고 여기는 라지 D가 있는데 여기는 라지 D가 없으니까 우리 이쪽에서 다른 섹터에 있는 세포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지? 그럼 여기다가 우리 편안하게 누굴 쓰는 거야? 2번 세포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편안하게 M2 써놨어. 4. 여기다가 4번 세포. 이건 옆에 쓸게요. 4번 세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편안하게 확인이 가능한 거고 1번과 3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보통은 일자리를 보는 게 조금 편하단 말이야. 쌤이랑 공부할 때 저 일자리는 지원기거나 생식세포식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여기 있다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다면 4번이 분열에서 내려온 거니까 4번과 같은 유전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4번은 라지 D가 없는데 3번은 라지 D가 있어요. 음 이쪽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 지원기로 가는 거구나. 이게 3번이야. 됐죠? 해서 이 얘는 2N짜리 세포구나. 3번 세포는 지원기 시진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1번만 보면 되겠네. 그쵸? 우리 상대값이 2니까 여러분. 상대값이 2가 있을 수 있는 건 G1, M1, M2. 이 자리. 세 개의 자리가 될 수 있다. G1은 끝났습니다. 얘가 이제 자리 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M1이거나 M2거나 할 텐데 이 자리 M2 자리에 들어가려면 2하고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야 돼. 그쵸? 얘가 분열에서 1로 가는 거니까. 되겠어? 그럼 2번하고 유전자 구성이 같나? 얘는 라지에프가 없죠. 여기 라지에프가 있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 자리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M1 자리에 와야 되는 거고 여기가 1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M1 시즌. 2N.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설이니까 꼼꼼하게 글씨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막 쭉 썼겠지 뭐. 그치? 이렇게 워리 속에서 생각을 하든 글이시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자 구성을 저기 지금 라지가 있나 없나 모르잖아. 그걸 조금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여기 다른 섹터가 이렇게 하나 다 나와 있으니까. 해볼까? 2번 세포에 지금 라지 D가 있어요. 라지 E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F가 없으니까 얘 스몰 F가 있는 거지 뭐. 그러면 4번에는 라지 D가 없어요. 그러면 스몰 D가 있어. 세면 유전자 그냥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염색분체 하나짜리일 거고 여기는 염색분체 두 개짜리일 거지만 복제되어 있는 패턴으로 그냥 이제 유전자 구성만 쓸게. 스몰 D 있죠. 라지 E 없으니까 스몰 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F는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는 라지 F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유전자 되는 거 아니야. 라지 D 스몰 D 스몰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해서 아 얘는 스몰 E 동형접합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스몰 D 스몰 E 스몰 E 스몰 F 표를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 세포 이 3번 세포는 스몰 D 하나 있어요. 스몰 E 두 개 있고요. 스몰 F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얘는 스몰 E 두 개 되겠죠. 복제하는 거니까 이 사이에서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스몰 D가 두 개 있을 것이고 스몰 F가 두 개 있을 거고요. 라지 F 있으니까 스몰 F는 없겠죠. 여기는요. 라지 D가 두 개니까 스몰 D가 없겠고요. 스몰 E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F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매치할 수 있는가 옆에 한번 봐봐. 쌤이랑 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물음표는 우리 보지 않기로 했어요. 물음표는 보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알아. 그럼 이제 1, 2 이런 숫자보다는 없어.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없어. 핵상 N이지요. 핵상 N인데 상대량이 2야. 그럼 M2CG이잖아. M2CG면 여기잖아. 그지요? 이거 4번 세포가 디귿식이 세포구나. 이렇게. 그럼 얘는 2, 2, 0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물음표는 문제에서 의미 없지만 어쨌든 2, 2,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3번과 2번 보시면 2는 택도 없는 거지. 2는 여기 써야 되겠네. 여기 2가 있네. 여기 1. 여기다 쓰고 있지 지금. 니은. 2, 4, 2. 2, 4, 2. 됐죠? 그럼 이제 쭉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차피 스몰이를 보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이거 둘 다 물음표라서. 1, 1. 이것도 볼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역과 리일 중에 이게 누가 들어가냐? 이게 없잖아. 여긴 하나 있고. 그러면 여기 있어. 그럼 얘가 리일인 거지 뭐. 그러면 얘가 기역인 거지요. 기역은 0, 1, 1. 그러면 리일은 1, 2, 1. 이렇게 해서 우리 편안하게 지원기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여러 세포라고 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디귿은 1이냐? 디귿 어딨니? 디귿 여기 있다. 디귿은 4다. 기억은 틀렸고요. a 더하기 b는 4냐? a 더하기 b는 4 맞죠? 4 맞죠? 오케이. 4 맞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색상은 같냐? 그럼 기역 어디 있어? 기역. 기역 여기 있잖아. N. 기역과 누구? 니은. 얘는 이, 얘는 N. 핵상은 다르다. 해서 디귿은 틀린 보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